수고하셨습니다. 굉장히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가 아예 가 가 아예 아예 고맙습니다. 내 생일 처음이야. 이렇게 꽃다운을 받아보길 네 이렇게 쉐어링 쉐어링에도 그냥 노래하고 할 때마다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꽃다운을 보내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축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1회 팬이 소박한 사나이 최현의 첫 무대 참 지난 해 동안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브라운관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처음입니다. 이렇게 가까이 모든 것을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또 노래 같이 부르고 듣고 하는 게요. 최현 씨가 그러니까 첫 출발은 언제 어떻게 출발을 하셨습니까? 원래 그룹 에서 노래를 했었습니다만 약 5년 전에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최현 씨가 오늘 이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? 글쎄요.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많이 성장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걸 보여드리겠다고 만들어봤습니다. 앞으로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가요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시작한 그때 그 기분을 그 자세는 그냥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. 하나의 결산 이전에 내일을 다짐해보는 이 무대입니다. 더욱더 큰 방식으로서 최현 씨를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시간에 또 최종 결승까지 굉장히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사한 작곡가 백태기 씨 악플 어케스타를 소개합니다. 백태기 씨! 그리고 최현 씨가 이때까지 가요 활동을 하면서 솔로 데뷔해서 노래를 주시해오면서 그 모든 노래들은 다 그 뒤에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. 작곡가도 있겠고 작사자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름다운 먹과 맛을 한층도 풍기는 편곡자도 있습니다. 오늘의 이 무대에 있기까지 밤샘을 하다시피 한 달 동안 수고해 있으신 편곡자 김 귀뼈스를 소개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무대에 끝까지 진행을 맡아서 수고해 있으신 저 박찬희입니다. 박찬희 자 그러면 최현 씨에게 다시 이번에는 그동안에 최현 씨의 힙송송 가운데서 많은 곡이 있습니다만 가장 본인이 즐겨 부르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곡을 몇 곡 간추러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마이크를 사용하시죠 최현 씨? 네. 힙송 배터리 박찬희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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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내 눈엔 모습이 보여요 아직도 내 귀엔 목소리 들어요 우리는 한없이 그 길을 걸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리던 그 비 모든 걸 알았나요 그는 지금 급이라 아닌가요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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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온 내 멀리 전 앞에 전세 주여 그리워 그리워 하도 그리워 울려있어 떠났다 전해 주어 못다한 맘 못다한 사랑 이제는 잊겠다고 전해 주어 못다한 사랑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말이 아니겠지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눈동자 그 속에 태양은 아니겠지요 사랑한단 그 말 너무 정다워 영원히 잊지를 못해 철없이 믿어버린 당신의 그 입술 떨어진 행운은 아니겠지요 사랑한단 그 말 너무 정다워 영원히 잊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겠지요 그 어디서 들려오나 비굴기굴기굴하니 무효하게 흐르는 밤의 천만은 거기에서 너만은 싫다고 물어봐 그 만수록 우는 그는 바람들아 그는 바람들아 그는 바람들아 그는 바람들아 우리의 바람들아 꿈이 사랑으로 변하네 남의 신 떠나가고 없겠지 내 마음이 잊기 위해선 미워한다지만 덕분에 2시간 안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